너가 왜 그렇게 크게 웃냐? 너도 조심해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와줘, 와줘 내가 봤는데 너도 조심해 아니, 나는 아니지 저 사람이 좀 웃으네 그거구나? 뭐라고 얘기했어, 쟤? 뭐라고 얘기했어? 못 들었어 나 뭔지 알았어, 나 이제 나무를 찔렀어 아니지 아니지, 그건 말이 안 되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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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지, 아니지 아니지 여기다 몽을 놓고 고개를 여기다 놓는 거 아니야? 여기 업데이트 날 고개 놓고 있는 거죠 투표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 에헤이, 정말... 에피소드... 골이 괜찮아요 재밌다, 얘 괜찮아 너의 금지어 알아? 너의 금지어 알아? 몰라 금지어 뭐냐? 난 아직 금지어로 걸린 게 없어 제 말 버릇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제 금지어는 에? 해봐 에? 왜 아니야, 얘 아니야 왜 아니야, 얘 아니야 왜 아니야, 얘 아니야 아니, 아니, 이거 뭐야, 나, 나, 나 뭐야? 어, 뭐? 방금 뭐라고 했어? 방금 뭐라고 했어?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니면 말해봐, 확실하게 해보게 아니? 이거 내, 이거 내, 이거 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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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김기현 나와 아니, 반쯤 깨물었는데 형이 하니까 다 깨물어지죠 아니야, 아니야 안 해? 아니야, 아니야, 그거 아니야 그거야, 그거야, 그거야 아,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 난 오늘 긍정이다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제 두 명만 남았네 네, 다음 질문 주세요 여기서 의외로 연애할 때 사랑꾼인 사람은? 그럴 거 같았어 그럴 거 같았어 의외로 아는 에피소드로 얘기해 줘요 아는 건 아닌데 짐작이죠 여자친구한테도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우뚝뚝 우뚝뚝한데 제가 방 같이 쓰는데 저 힘들 때 옆에 있어졌어요 같이 쓰니까 옆에 있는 거긴 해 아, 그러네 같이 쓰니까 옆에 있지 아, 콧물 흘렸다 아, 콧물 흘렸다 아, 콧물 흘렸다 아, 콧물 흘렸다